1번에 걸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.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검사들의 추퇴 관련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께서 자료를 다 드려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도 자료가 오지 않고 유상범 의원 질의를 통해서 울산지검장이 답변을 했는데요.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. 그런데 저걸 보세요. 한번 보세요. 박상용 검사가 쌍디긋자를 쓰고 저 아니에요 라고 박상용 검사가 자기 프로필에 올린 겁니다. 박상용 검사가 38기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. 그러면 저런 쌍디긋이라고 하는 글씨를 썼을 때는 당시에 그 소문이 파다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. 소문이 쌍디긋으로 파다했어요. 쌍디긋이 뭐예요.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. 파다했는데 말해보세요. 파다했는데 울산지검장이 대구 울산 저희가 국감 갔을 때 그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알아봤더니 토사물이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면 그때 토사물 저 아니에요 라고 박상용 검사가 올리지 쌍디긋 저 아니에요 라고 올리겠습니까.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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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니 그날은 나와서 유상범 간사가 아니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이 물으니 그게 아니라 쌍디긋이 아니라 토사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토사물 저 아니에요 라고 올릴 텐데 쌍디긋 저 아니에요 라고 올렸으면 당시 소문은 쌍디긋이라고 다 난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울산지검에서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당시에 있는 관계자들이 환경 관계자 다 그날 여기저기 묻어있는 것을 치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울산지검장이 직접 했어요.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은 이야기 전부 다 정리해서 달라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누가 벨트를 풀어놨다면서요 그 자리에서. 벨트를 풀어놓은 게 아침에 발견됐다 얘기도 울산지검장이 했어요. 그런데 그럼 그 벨트가 국립대 벨트는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럼 그게 국립대 벨트가 아닌지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.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. 저희는 이것을 울산지검장 이하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축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은폐하려는 건 아닌지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며 당시 수사관 두 명이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구타를 누가 했는지 그 내용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. 그와 관련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. 위원장님. 그와 관련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.